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모두 부탁드려요 투자하기 좋은 회사로 지루해 보이는 일을 하는 회사거나 사양산업에 속해 있는 회사도 언급을 했는데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남들은 따분하게 생각을 해도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산업이나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기회가 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사료산업의 이익결정요소 PQ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Q요인, 따분하다는 이미지는 왜 생겼을까요? 사료하면 가축 그리고 농부 농부는 되게 나이가 좀 있죠 젊은 농부를 떠올리지는 않잖아요 뭔가 늙어가는 느낌 사양산업의 느낌이 있죠 그 연상되는 이미지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8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국내의 삼겹살 섭취가 시작되면서 양돈 사료가 같이 사용량이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료가 꽤 성장을 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정체가 돼가지고 생산량은 현상 유지 정도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의 생산 실적 추이를 보면 조금씩 증가는 하는 정도이다 Q에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다 사료의 전체 생산 톤수를 보면 성장을 하는 분야가 있기는 있어요 어류나 실험 동물용 쪽 이쪽으로는 그래도 성장률이 꽤 가파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차지하는 전체 규모 자체가 너무 적죠 대부분의 사료는 양충욕이다 사료를 먹는 대상은 가축들이라는 소리고 그 중에서도 돼지, 닭, 고기용 소가 대부분이죠 축종별 각각의 동물들을 키울 때 사료비는 대략 50% 정도 들어가는 주요 원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들 중에서 마리수가 증가하는 것은 없을까? 국내의 소, 돼지, 닭, 오리의 사육 두수를 보면 최근에는 소랑 닭 일부 빼고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전방 주요 가축의 증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러면 국내에서의 Q 변화 요인은 웬만해서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간중간에 구제역 같은 질병이 터져가지고 대규모 살처분을 해야 돼서 돼지 같은 게 수호가 줄게 되면 사료가 단기간에 돼지가 줄어드니까 같이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입식을 하면서 크게 회복하는 이런 모습 정도는 연출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해외, 동남아 같은데 지금 축산시장이 꽤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겨냥해서 국내에서 업체가 해외로 나가서 공장을 짓거나 인수해서 그 시장을 공략하든가 하면 외부에서 추가 증가하는 변화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현재 국내 사료 시장에는 꽤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1위인 농협부터 하림 계열, 그리고 기타 등등 꽤 많아요 상장에서도 많겠죠 근데 전방인 국내 농가 축산업이 저성장 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사료 업체들도 서서히 재편이 되고는 있습니다 영세한 애들은 밀려나가는 게 규칙이잖아요 어떠한 저성장 산업에서도 M&A 합병을 통해서 덩치가 커지게 되면 그것도 나름의 Q성장으로 봐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게 되는 최후의 승자들은 그래도 나중에는 제법 이익을 뽑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음은 가격 P와 원가에서 C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조 공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부수고 섞고 가공을 한 다음에 패키징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대리점이나 농협 같은 데 통해서 전방인 가축농가로 판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생산 과정 자체는 단순하죠 곡물을 가져와서 처리해서 판다 그러니 이건 어떤 일정 점화진을 확보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료도 기능성을 강조하면서 과거보다는 단백질 같은 요소를 좀 많이 넣긴 하지만 주요 원재료는 여전히 곡물이고요 강피류 이런 거는 곡물 껍데기니까 요것도 곡물이라고 치면 절반 이상 곡물이 들어가겠습니다 사료마다 들어가는 곡물은 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옥수수, 소맥, 대두, 그리고 대두 껍질인 대두박을 사용하죠 우리나라는 이런 원재료 곡물 자금률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평균치에도 미치질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수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곡물이 어디서 나는가를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옥수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 중국, 브라질에서 납니다 미국 같은 데는 비행기로 농약을 뿌릴 정도로 거대한 콘필드가 떠오르죠 중국은 신경쓰지 마세요 얘네들은 자기들 쓸 것도 부족해가지고 다 자가소비하고 수입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이나 브라질에서 가져다가 쓸 겁니다 대두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아메리카 지역인데 여기서 가져다 쓰는 거고요 소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지역에서 나는데 국내는 유럽 국가들에서 가져다가 씁니다 각각의 품목들이 어디서 주로 생산됐는지를 알아두면 좋은 점이 앞으로 어떤 뉴스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그의 착함, 뭐가 이렇게 풍년이 났다 그럼 그 가격이 빠질 거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흉년이면 사료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심해질 것이다 또한 특정 곡물의 착항 면적이 늘어난다 그러면 앞으로 그게 많이 출하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쪽은 가격이 안정된다고 보는 식이 되겠죠 또한 정치적인 분쟁이 어떤 지역에서 일어났을 때 수급 불안정 같은 것도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시절에 잠시 소맥 출하에 영향을 받으면서 가격이 상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곡물 가격을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나오는 수급점만 같은 것을 통해서 향후 가격을 짐작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생산량, 소비량, 재고치 이런 게 예상치가 나와요 이걸 참고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유의미한 곡물 가격의 변화는 사료 업체 입장에서 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옥수수의 경우 13년도에는 가격이 대폭 하락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대폭 상승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락하면 이익이 날 것 같고 상승하면 부담이 되겠죠 만약에 제품의 C가 상승했다 그러면 이에 따른 P 변화도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발표할 때가 있을 텐데요 이게 관철이 되면 이익률이 유지 혹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대략적으로 사료 업체들의 이익결정 요소를 우선 봤거든요 이런 PQC 요소들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다 트래킹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는 정말 공개적으로 너무 도처에 널려 있거든요 이 요소들을 트래킹하고 조합을 해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증가할 것인가 혹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 요소들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익 추정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